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깥끼랑 핫도그도 있어 당연하세요 여기 새로 생긴 부장이니까 일요일 즐거운 관람 드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볼래 여기 NC 바이너스 킹트 투어 들어가볼래 따랭 이리 와줘 아니 잠깐만 무슨 반지 세트 단돈 36,000원 멋있어 말로 만들던 미니지의 스페인거 게임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신기방비 두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buckets 이 때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거에요 일요일에 넓은 프레임 시스템 손바일 채우기 오 진짜 장난다 애이지 다 비운 거 같아 박수 진짜 사居 사인 한번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우 선수 공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김현윤 선수 김현윤 선수 김현윤 선수 김현윤 선수 영우 선수 영우 선수 공 던질게요 공 영우 선수 영우 선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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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nue 열심히 했다 다음번에 나비는 좀 외우세요 기다려주세요 다음번에 나비는 해주세요 제발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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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락에서 온가? 브루징에서 들어온건가? 어제 스쿠티비 아니었나? 어 아 어 근데 그러면 오버리 하다보다 납박 돌직구 다함께 돌직구 돈 넣어야 되나봐 이 스크린 야구는 스크린 야구장이다 오빠 빵 빵 맞아 지가마 그러니까 여기 여기 뭐지 여기 여기 잔거지 여기 밑에 잘 들어왔어 수업수 수업수 때렸어 랩 다음은 미소의 은혜 대단한 처음 게임 출연자 상상사위원님의 선수에게 스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 이 신구조합 7번 신구조합 그리고 여기도 7번 여기도 7번 그중 그중 7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현준 김현준 아까부터 계속 해주네? 어 저기서 페인 만나봐 역시 나 현지 집에 사인 있어 우리집에 한숨이 한숨이 사인이 우리집에 있다 네 아 김현철 아 무서워 뭐해 진짜 수이 진짜 고마워요 이제 평생 팬이 늘었네 여기까지 파이팅 할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올상도루 파이팅 파이팅 역시 이곳을 위하여